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시스터입니다. 오늘은 직접 만든 간장게장. 계란밥, 된장찌개, 날치알, 김, 참기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옥수수, 수염차. 보이세요? 와, 살이... 와, 미쳤다. 살이 진짜 많아요. 다리에도 미쳤다. 밥에다 들어서 먹어보고 싶어요. 와, 진짜... 와, 진짜... 미쳤어요. 미쳤어요. 이거 미쳤다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다 살, 다 살. 미쳤다. 된장찌개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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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딱찌개. 깨딱찌개. 살이 막... 미쳤다. 와, 진짜 살이 진짜 많아. 와, 진짜 많아. 미쳤다. 날치알. 여기도 두고 먹어. 날치알. 이 조그만한 다리에도 살이 꽉 찼어. 그러니까... 이 조그만한 다리에도 살이 꽉 찼어요. 와... 이 조그만한 다리에도 살이 꽉 찼어요. 입안 가득. 이거 더 두다. 이거 더 짜장이에요. 흥분하지마. 고소한 당면을 한테, 고소한 당면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줄걸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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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, 이걸. 막... 김에다가...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와... 와... 언제까지 흥냐는거죠? 이게 말해야지 청양고추가 같이 있으니까 다 잡아 맛을 다 잡아 미쳤다 미쳤다 어때? 대박대박 한 번도 하지마 잠깐만 한 번도 하지마 격렬하게 먹다보니까 장갑까지 뜯어먹을 뻔했어요 참기름을 깜빡했네요 여기다가 제가 비벼놔서 완전 대박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와 살이 이렇게 아주 환상적인 맛이야 한입만 한입만 대박이다 라면 라면 한입만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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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다 먹은거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구독 좋아요